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명절 마무리 잘하시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십시오 회원님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한복 따오가 약간 긴택한 것 같은데? 야 존나 다 해봤어 이거 봐봐 얘들아 진짜로! 뭐야! 야 잠깐만! 한복 따오랑 존나 나랑 다 해봤는데 지금? hangoy 야 손나 존나 똑같애 진짜로! bleedvin 따오가 또 잘생겼다고? 와 boiledvin 스타 뭐해 나 오늘 경주같았는데 얘들아 와 진짜 참 애키더라 경주까지 갔는데 몇시간 걸리는줄 알아? 2시간 반 넘게 걸리더라 와 진짜 킬하더라 와 경주까지 부산에서 경주가는데 2시간 반 넘게 걸리더라 겁내맞혀 진짜로 오늘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반 걸린다 킬이구나 와 무스토로 진짜 전체들 원래 1시간이면 반거리잖아 아 맞지? 1시간 남아 1시간 남아 1시간 남아 아 맞다 1시간 남아 태칸님 켈베타고 한손으로 해달라고 무슨 맵 해드릴까요 은영님 은영님이 저기 보세요 켈베타고 한손으로 해드릴텐데 무슨 맵 해드릴까요 한손으로 다운힐이요 알겠습니다 항상 다운힐 해드릴게요 켈베타고 한손 자 한손 플레이함 해볼게요 자 한손 플레이함 해볼게요 아 아 이걸로 왜 좋아요? 아아 와아 비싸던 것 같은데 한 명만 명이 erro. 당황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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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맞나요? 좋아요. 스님 살아있는 최고. 한 명만 명이라고요. 인명님께 받습니다. 식사에게 고마워요. 최고! 위험해서 무용손이라고? 헐.. 싫어? 아 한수 언니 보여줘야겠다 안되겠다 아 율형님 제가 100개 터질때마다 3배 해야되거든요 잠시만요 아이고 율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용손이라고 하니까 키보드 보여줘야겠다 켈벳하고 또 다운해드릴게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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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놀리탄의 오바다 하 하놀리탄 와.. 젠단하랬다 이 컴퓨터를 한송 올리타 한 번 도전해볼까? 가능할 것 같은데? 한송 올리타 하려면 내가 봤을 때 이런 맵 해야 될 것 같은데? 한송 올리타 가능할까? 한송 올리타 한송 올리타 소금님 너무 잘 따라온다 망했다 망했다 될 것 같은데? 이거 잠깐만 타임 될 것 같은데? 아니 모르겠어 될 수도 있겠어 이거 빠지고 나냐 못 따라와 2 1 1 1 인정 2 5 어? 각인가? 빠졌나봐 뒤에다 빠졌나봐 뒤에다 한정 올리타 갑니다 아 올리타 성공했습니다 네이이이이 어 했어요 칠제님 천개 가지아 칠제님 뭐야 칠제님 칠제님 칠제입니다 나 새베또1,000개 받았다 10,000원 받았다 칠제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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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손으로 테칸프레스 3초 뒤에 1,2,3 짱 출발 에어컨이 쭉쭉쭉같다고 아 형들 그런건 맞춰 눈감 맞추는건데 형들 그런건 좀 눈감 맞추고 이럴수있지 어 아 아 한소미터 안되네요 아 희쩨님 참깨 우영마라 제기한 난 렛미히어세이 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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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